난카이트로프는 시즈오카연스루감안에서 규슈동쪽 태평양 연안 사이 깊이 4000m의 해저 봉우리와 협곡지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즈오카연스루감안과 규슈동쪽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난카이트로프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오늘 3월 31일 금요일 오전 6시 31분에 일본 와카야 마현 남부에서 규모 3.3 진원의 깊이는 6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7일 전인 3월 24일에도 일본 와카야 마현 이번에는 북부에서 규모 3.0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월 21일에는 와카야 마현 북부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월 15일에는 이번에는 와카야 마현 남부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15일부터 오늘 3월 31일까지 보름 동안 와카야 마현 남가북에서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3월 9일에 기이수도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진학자들의 이러한 주장 들은 사실일까 사실 최근 시즈오 카연에서의 수십 차례의 무감 지진과 수루가만에서의 지진 그리고 와카야 마현 남가북 그리고 기이수도에서 지진이 연속 발생 중인 것은 맞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자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공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진들을 살펴보면 3월 6일에 규슈 가구시마현 사스마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3일 뒤인 3월 9일에는 오이타현 중부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월 22일에 규슈 휴가나다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지진조사위원회가 대지진 발생 지역으로 상정하고 있는 난카이 트로프 지역들이 이번 지진들의 진앙이란 점은 맞습니다. 1946년의 와카야 마현 부근 바다에서 규모 8.0의 지진이 발생해 1330명이 사망했던 쇼와 난카이 지진들 아마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와카야 마현의 지진들을 보면 말입니다. 하지만 지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동쪽 바다인 규슈 휴가나다에서 발생한 지진과의 연관성이 있는 지진으로 보이는 것을 봐서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을 연관짓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히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신호탄으로 보기보다는 규슈 휴가나다에서의 강진을 더 걱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슈 휴가나다에서는 1968년 규모 7.5, 1984년 규모 7.1, 1996년 규모 6.9에 이어 2019년 5월에도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휴가나다의 강진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을 유발한다는 것이 연구조사 결과 밝혀졌으므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역시 우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난카이 트로프가 정말 발생한다면 대략 23만 명이 사망하고 쓰나미가 10m 높이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규슈 휴가나다 역시 난카이 트로프 거대지진의 예상 진원력에 포함되는 곳이며 휴가나다를 포함하여 최근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중앙구조선을 따라서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또한 있습니다. 최근 규슈 지역 지진을 살펴보면 오이타현 중부 휴가나다에서 지진이 발생 중인 가운데에 3월 25일 오전에 분고수도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분고 수도는 일본 규슈섬과 시코쿠섬 사이의 해협입니다. 분고수도의 지진은 오이타현의 최근 지진과 연관성을 추측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이 지진을 중앙구조선 단층대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